남자 사귀어 본 적 있어? 누구? 아 예지? 걔 좋다는 남자애들은 많았는데 예지가 아니어 아 진짜 좀 뭐가요? 이뻐 왜? 놀랍지 이 바쁜 와중에 구메의 연애까지 사람 무시하는 게 왜 사람을 무시해요? 무시는 뭐 나의 은희가 어디가 좋았냐고 나의 은희가 귀엽지 않아? 너도 귀여워 어? 뭐가 와요? 너 없는 동안 외로웠다고 보고 싶었다고 너 귀하니까 되게 귀엽죠? 내가 너도 귀여워 그럼 나 그럼 넌 나를 안 좋아하냐 나는 너 보고 싶다고까지 말했네 나는 너 보고 싶다고까지 말했네 나 좋아하는데 근데 연애 시작하자마자 군대가면 기다리라고도 못하겠거든 그렇다고 기다리지 말라고 못하는 거야 기다릴 거야 아니 왜? 기다리라고 나 안 하는데 뭐 내가 기다리라고 하면 까봐 기다려줘 기다려줘 제발 부탁입니다 기다려주세요 다녀와서 잘할게요 생각해 볼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다녀와서 잘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